안녕하세요 관리감입니다 저는 수염을 길러볼까 합니다 자유의 좀 상징이기도 하고요 일자리 구할 때까지는 그리고 우리 애기 태어날 때까지 수염 길러볼까 합니다 조만간 수염 기르는 방법 아니면 수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노하우를 저도 공부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커피 관련해서 책을 들었는데 밥을 뭘 먹을까 160도 이상 고기를 거기다 구워 먹으면 발암물질이 생긴다네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또 다른 두 가지 공급원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담배연기 그렇다 구운 고기는 흡연과 비등비등하게 몸에 해를 끼친다 약 16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면 고기는 모두 이런 발암물질을 생성한다 현 시간부로 구운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고기는 삶아서 먹는 걸로 좋은 정보 공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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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